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오마이키 물 마셔야지 손부터 씻고 내가 잘못 봤나? 배 아파 죽을 거 같아 왜 그래?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파 죽을 거 같아 어떡해?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 곧 오니까 엄마 오면 병원 가자 그러자 아 배야 누나 손은 약손 오륜 배는 똥배 누나 손은 약손 오륜 배는 똥배 누나 손 약손? 진짜 안 아픈데 이제? 진짜? 진짜 괜찮아 이제? 진짜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저 엄살쟁이 못 말려 엄살 아니야 신기하네 진짜 아파 죽을 거 같았는데 에휴 목마르다 나는 물 마셔야지 비키야 어? 왔어? 너네 집에 소독하는 거랑 연고 있어? 어? 이게 뭐야? 텔러 왜 그래?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어 아 엄청 아파 아 아 어떡해 빨리 와봐 일단 약 있어 여기 앉아봐 아 알겠어 아 진짜 큰일 날뻔했다 아까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이만한 게 진짜 다행이야 응 맞아 너무 다행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아까 엄청 깜짝 놀랐어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다니까 헉 아이고 봐봐 어우 진짜 아프겠네 괜찮아? 어 텔러 상처가 사라졌어 어? 진짜네? 아깐 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어 어떡해 이런 일이 응 응 오키 오키 어? 남반장? 집이냐? 리온이가 카차지서 너네 집 갈려고 오 그래? 와 지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어가는 중 오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놨지? 너 안 줄 건데? 크 크 크 크 크 크 와 야박하다 야박해 카트에서 이기면 줌 크 크 아이스크림 파티 하겠네 하 어이가 없네 저번에 나한테 세 번이나 져 놓고 파티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래 두고 보자 으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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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독 야 너 왜 대답 안 해 내가 고백했잖아 그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던가 하지 근데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네? 저 알죠? 저번에 그 아저씨? 우리 아는 사인데 학생도 저 알고 우리 틱톡에서 제 걸로 이야기했잖아요 아 아 그랬어요? 근데 왜 자꾸 따라오세요 바쁘게 내가 무서워요?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 계속 따라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 못 하겠네 어? 대답을 해줘야지 너무해 너무해 그게 있잖아 오비키? 오.. 비키? 뭐야? 대답이 오비키야? 오비키가 좋다는 거야 뭐야 쟤 뭐해? 어디 가고 있어? 어? 뭐라고요? 네? 남반장.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고 했지. 넌 뭔데 계속 나타나? 나? 제 남친. 남친. 말도 안 돼. 우리 요정한텐 남친이 없다. 남반장. 어떡해. 얼굴에서 피. 피. 괜찮아. 너 다친 데 없지? 난 괜찮은데 얼굴에서 피가. 저 사람 지금 두 번째야.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어. 그보다 너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. 이거 어떡해. 나 때문에. 어떡해. 미안해. 아, 괜찮아. 아, 많이 아프다. 한 1시간쯤은 더 아플 것 같아. 아니, 2시간? 그 정도 더 아플 것 같아. 네. 아파? 어? 이제 안 아플 것 같은데? 너 얼굴에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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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만둘可以